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구문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91번부터 100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익혔던 내용들을 우리가 연습문제를 풀어보므로써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칸 넣기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적절한 단어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1번 보시면 I found 10 mistakes죠. 내가 이 10개의 실수를 발견한 거죠. 그런데 in as blank lines인데 여러분 이거는 many를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as many라던가 그리고 as much 하게 되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앞에서 말한 숫자와 같은 수의, 같은 양의 라는 의미였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라인, 줄이죠. 같은 줄에서, 같은 줄이라는 얘기는 10개의 줄이죠. 그렇죠? 10개의 줄에서 10개의 실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You should not despise a man. 그래서 남자를 우리가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하다고 해서, 해서 because를 쓰면 되겠죠.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도 멸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뭐라고 해서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not so much as죠. 원래 not so much 다음에 not so much 다음에 a as b가 나오잖아요. 그죠? as b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not so much 다음에 바로 as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때는 뭐뭐조차 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he cannot so much as like his own name.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조차도 쓸 수 없다. 그쵸? 이름조차도 쓸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not so much asb는 뒤에 가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4번이랑 5번을 조금 묶어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정답이 이게 if ever고 그리고 얘는 if any예요. if ever, if any는요. 비록 있다고 해도 그 정도 의미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가 삽입이 된 건데 일단 이 삽입된 거 빼고 해석을 해보면은 he seldom goes to church죠. 그는 교회에 거의 가지 않죠. 비록 간다고 할지라도. 그쵸? 비록 가는 경우가 있다곤 해도 교회에 거의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5번은요. 이 책이 few죠. few. 그러니까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few glaring mistake. glaring은 막 빛나는 거니까 두드러지고 확연한 거죠. 확연한 실수가 거의 없는 거죠. if any는 있다, 손, 치더라도. 그쵸? 비록 있다고 해도 두드러진 실수는 거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을 보시면은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강조 용법이죠. 그래서 it, is와 과거니까 여기는 was가 됐겠죠. it, was와 that 사이에 있는 내용인 이 가운데 있는 in 그쵸? 1492 그쵸? 이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것은 1500년도 아니고 또는 1491년도 아니고 1492년에 그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도요. there is nothing so difficult 다음에 but이죠. but은 이 not과 같이 해석을 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but 이하의 내용을 not을 넣어서 뭐 뭐 만큼 그쵸?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연습으로 쉽게 되지 않을 만큼 그쵸? 연습으로 이렇게 easy 뭔가 편안해지고 쉬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but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게 이제 not을 넣어서 해석을 해주면 매끄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목적어 강조도치죠? he master 다음에 나와있는 이 목적어가 앞으로 빠진 건데 근데 절이 되어서 절이죠. 그 목적어가 그가 그가 그의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투를 써줘야 돼요. 그가 그의 마음을 주는 것 그죠? 그가 그의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을 그는 마스터한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의 마음을 막 쏟아 부은 거죠. 근데 그 쏟아 부으니까 그것을 이제 그가 마스터한 겁니다. 이 투 다음에 원래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이 what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마음을 준 즉 쏟아 부었던 것 그것을 그는 마스터한 거죠. 자 little이라는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도치가 일어나죠. 지금 전체 문장의 시제가 과거 시제니까 여기다가 두가 아니라 디드를 써주면 되겠죠. little did I think that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를 I would win the prize 내가 상을 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도 what you cannot afford to buy죠. 너가 살 여유가 없는 것 쓴 두 위드아웃이었죠. 우리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뭐뭇이 없이 지내다죠. 그러니까 너가 살 여유가 없는 것을 없이 지내는 거죠. 그래서 위드아웃의 이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다음 두 문장에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문장을 완성하래요. 자 1번 보시면 양보절이죠. 양보절 그죠? however가 이끄는 양보절이죠. 비록 어떤 사람이 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쵸? 그는 어때요? 때때로 실수를 한다. 여러분 이거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배웠던 것을 생각해 보면 최상급 표현이 양보의 느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최상급으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도 그쵸? 때때로 실수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더 Y에다가 EST 붙여서 최상급을 써주고 그 다음에 MAN을 써주면 되겠죠.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도 그쵸? 최상급은요. 이렇게 해석할 때 LADO라는 것을 붙여서 양보의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해석하시면 매끄럽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 LADO 때때로 그쵸? SOMTIMES 실수를 한다. MAKE 그쵸? MAKE S가 되겠죠. MAKE S A MISTAKE 가 되겠죠. 이렇게 단문으로 바꾸면 상당히 매끄럽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절로 풀어서도 되지만 이렇게 단문으로 최상급 표현을 사용해서 쓰면 좀 더 수준이 높은 그러한 문장 으로 보입니다. 자 2번도요. 2번은 BE LIST LIKELY 투부정사죠. 이거는 뭐뭐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는 그러한 일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LASTMAN으로 바꿀 수 있었죠. LAST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그러한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다. LAST의 의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부분 부정이죠. 그들 모두가 오지 않았어요. 그쵸?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 중에 일부는 왔고 또 나머지는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걸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SOME OF 됨이 되겠죠. SOME OF 됨 온 거죠. 몇몇 사람들은 came 그쵸?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머지 전부를 가리키겠죠? THE OTHERS가 되겠죠. THE OTHERS 나머지 전부 나머지 전부가 복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S를 붙인 겁니다. DIDNOT 그쵸? DIDNOT 써주면 되겠죠. DIDNOT COME까지 써도 되고 그냥 DIDNOT까지만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I CANNOT SEE YOU WITHOUT REMEMBERING YOUR BROTHER 그래서 너의 브라더를 REMEMBER하는 것 없이 너를 볼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너를 볼 때마다 너의 브라더를 기억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WHENEVER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그쵸? WHENEVER I SEE 이유가 되겠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나는 기억하는 거죠. REMEMBER REMEMBER YOUR BROTHER 그쵸? YOUR BROTHER 이렇게 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요. NOT ONLY A BUT ALSO B인데 여러분 이거는 다 아시지만 제가 한번 좀 적어볼게요. NOT ONLY A BUT ALSO B는 뭐와 같다? B AS WELL AS A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죠. 그쵸? A는 여기 있고 그래서 이 NOT ONLY A BUT ALSO B를 AS WELL AS WELL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포켓몬니가 앞으로 가야겠죠. 그쵸? 포켓몬니가 그래서 포켓몬니가 앞으로 와 있네요. 그쵸? 그리고 AS WELL AS를 써주고 그 다음에 나로니 A 요게 뒤로 가야겠죠. BOOKS 이렇게 써주면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뒤로 가서 6번, 7번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제 NOT SO MUCH ASB죠. NOT SO MUCH ASB A가 아니라 B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노벨리스트가 아니라 포에츠예요. 포에츠. 시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는 얘기죠. 얘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앞에다 써주고 LETTER THAN을 써주면 돼요. LETTER THAN 그리고 뒤에다가 노벨리스트를 쓰면 되겠죠. 우리가 독해하다가도 A MORE THAN B가 있고 그리고 A LATTER THAN B가 있는데 LATTER THAN은 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만이란 얘기고 MORE THAN은 얘는 세모고 얘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LATTER THAN 다음에 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NO MAN IS SO OLD BUTT인데 여기 BUTT 끊어주고 얘가 NOT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가 배울 수 없을 만큼 그렇죠? 사람이죠. 사람 맨을 받는 거니까 사람이 배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늙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늙었을지라도 그는 배울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HOWEVER 그문으로 양보조로 풀어 쓰게 되면 HOWEVER OLDER MAN MAY 이렇게 써주고 그렇죠? MAY 이렇게 써준 다음에 MAY BE까지 써줘야겠죠? MAY BE까지 그렇죠? 한 사람이 아무리 늙었을지라도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HE CAN RUN이 되겠죠. 그는 배울 수 있다. 자 이제 독해지문 보고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아래에 모르면 답하래요. 자 MY FAVULLY QUOTATION이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용구가 뭐예요? 인용구가 바로 요거죠. LIFE IS TOO SHORT TO BE LITTLE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너무 짧아서 우리 투투용법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다. 그죠? 삶이라는 것은 너무 짧아서 사소하지 않다. 하찮지 않다. 또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삶이 하찮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다. 그러니까 삶은 어때요? 상당히 짧아서 귀중한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썼어요? written by 디즐렐리 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말이죠. 그쵸? 이 사람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것은요. 이것은 바로 이 쿼테이션 이 인용구죠. 이것은 has helped through 하게 되면은 뭔가를 이렇게 도와갖고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도운 거죠. 그쵸?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이뤄낸 거예요. 자 종종 우리는요. 허락하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죠. 우리 스스로가 뭐하도록 허락해요? To be upset 뭔가 이렇게 화가 나게끔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그쵸?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by small things 아주 사소한 것들 근데 그 사소한 것들은 뭐예요? 괄호 열어줘야겠죠? 목적격 관계되면서가 생략되어 있는 형용사절입니다. 우리가 despise 이렇게 경멸하고 그리고 잊어야 하는 그러한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를 허락하는 거예요. 자 아마도 some men 몇몇 사람들은 근데 그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돕는 몇몇 사람들이죠? 그쵸? 얘네들이 has proved ungrateful 이에요. ungrateful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고 배은망덕한 거죠. 배은망덕함이 프로보 입증되었대요.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도왔는데도 그리고 몇몇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은 뭐예요? we believed to be a friend 바로 우리가 친구라고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이죠. 그쵸? 이것도 believe 다음에 목적어가 볘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용사절입니다. 여기 some woman 다음에 여기 whom 정도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that도 가능하고 아무튼 우리가 친구라고 그렇게 믿었던 몇몇 여성들이 has spoken ill of 해요. speak ill of 하면 나쁘게 말한다죠? 우리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즉 몇몇 그리고 보상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몇몇 보상들이죠. 이것이 거부되어진대요. 우리에게 deny는 사형식 동사죠. 그죠? 지금 직접 목적어 이게 어스는 간접 목적어고요.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수동태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몇몇 보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느끼죠. 그러한 실망들을 느끼죠. 너무 강력하게 느껴요. 그래서 쏘대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우리는 더 이상 일할 수도 없고 또는 잠잘 수도 없어요. 그러나 isn't that absurd이죠.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냐. 여기서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어떤 내용? We feel such disappointment so strongly that we can no longer walk or sleep 이게 이제 death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해서 우리가 너무 실망해서 더 이상 일할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게 되는 그거 그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있어요? 단지 몇몇 몇십 년 정도 즉 살아갈 몇십 년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우리 이 세상에 그죠? 저도 인생의 절반을 살았죠. 한 80 정도까지 물론 이제 80이 넘어가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하강 곡선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한 3, 40년 밖에 안 남은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지치고 막 낙담해 있고 우울해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는 거는 너무 이거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많은 ill replaceable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거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뭐 하는데 잃어버렸어요? 블루딩 오버 블루딩은 블루딩 오버 하면 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요? 그리번스 그리번스는 불명 불만 불평 그렇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데에 많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을 다 소비해버린 거죠. 웨이스트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렇죠? 그런데 그 불만과 불평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또 뒤에서 평용사절로 꾸며주죠. In A year's time 여기서 In은 미래의 느낌이에요. 후회예요. 왜냐하면 여기 윌이 나오니까. 1년의 시간 이후에는 Will be forgotten 잊혀질 그렇죠? 우리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질 그러한 그리번스 그렇죠? 그리번스 여기 이것 그러한 어떤 불만이나 불평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데에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 Life is too short to be little 이거를 한국말로 옮기면 뭐예요? 인생은 너무 짧아서 하찮은 일에 얽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얽매여서 그렇게 사소해질 수 없다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자 2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위에 있는 위필 이 밑줄 친 거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글의 3번에 보면 요점이 뭡니까? 20자 이내 20자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소한 일에 얽매여서 인생 낭비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한테 상당히 와닿는 그러한 글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문 100 강의를 다 끝냈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그리고 혹시라도 복습하시거나 또 그러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 유튜브나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페이스북 페이지도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와서 저에게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나가서 좀 맛있는 거 사드세요. 여기까지 다 완강을 하신 분들만 나가서 맛있는 탕수육도 좀 드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